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프랜차이즈를 한국에서 하면 왜 지옥이고 여러분들 대부분은 돈을 날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숫자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요것도 시리즈로 꾸준하게 기존에 한번 했고 거기에서 비슷하지만 확장을 해서 한번 더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 기준이에요. 2020년 서울시 기준으로 영세 자영업이에요. 규모가 큰 것들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작게 잡혀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일반인들이 만약에 가게를 외식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규모를 크게 못할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아마 영세 자영업에 포함이 되겠죠. 뭐 무리하게 전재산 끌어넣어서 크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진짜 박살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영세 자영업의 규모에 대해서 서울 평균을 보시면 자 2020년 기준이에요. 외식업이죠. 그러면 저게 이제 100만원 단위니까 연 매출이고 100만원 단위에요. 그러면 지역 상관없이 그냥 어때요? 평범한 일반 식당들 작은 식당들 우리가 보는 뭐 그런 곳의 서울 평균이 1억 4천이에요. 연 매출이에요. 저기에서 좀 높은 곳들이 강남 같은데 한번 보죠. 아 강남이 1억 8천 정도고 좀 낮은 곳들을 보면 1억 3천이 있고 그 다음에 1억 천 도봉 1억 천이 있네요. 그 다음 중랑 1억 천 네 이 정도가 있고 그래서 강남에서 하면 한 1억 8천 1억 9천 정도가 영세 자영업의 외식업 평균 매출이고 그 다음에 중랑이나 금천 이런 쪽으로 가면 대략 1억 4천 미만 좀 진짜 낮은 곳들은 1억 천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된다. 중요한 건 이건 연매출이기 때문에 연매출 기준으로 2억 미만이다 라고 하면 10위로 나누면 결국은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영세 외식업 작은 식당들은 월 매출이 한 1,700 정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좀 많이 낮은 서울의 변두리 지역에서는 대략 월 매출 기준으로 천만원 초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 초반에서 천 후반 정도 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서울시에 도달한 자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영업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영업을 한 상태인지 만약에 우리가 일본 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10년 넘은 곳들이 많겠죠. 그런데 서울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 기준으로 업종별 외식업 외식업에서 10년 이상이 몇 프로죠? 6% 6%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이 몇 개죠? 21% 그러면 최소 5년 이상이 2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7%니까 10개 중에 아니 4개 중에 한 곳 조금 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5년 넘은 곳들이 그 외의 곳들은 2년 미만 30일 2년에서 5년 차가 39 그래서 사실 외식업이나 식당 프랜차이즈나 장사를 해서 자영업을 해서 영세 자영업을 해서 10년 넘은 곳들이 진짜 10%가 안 돼요. 10개 중에 하나 정도가 그나마 진짜 장사로 계속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정도지 창업하는 길거리에서 창업하는 작은 식당들은 대부분이 10개 중에 9개가 10년을 못 넘기고 물론 그건 권리건물을 팔고 새로운 식당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운이 참 좋죠. 하지만 그리고 저기에서 보시면 저걸 평균이 실제 운영 평균인지 모르겠지만 평균은 한 3.9년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세 자영업 상가 계약을 하면 그래도 뭐 5년까지는 최소 보장을 받는데 심지어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조차도 못 버틴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외식업의 경우에 프랜차이즈 외식업은 10년 넘은 게 고작 6%밖에 물론 이건 응답이기 때문에 실제 진실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2011년 자료입니다. 뭐 그런데 그건 10년 전이니까 지금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통계는 뭐 굳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임금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트닉에서는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좋겠죠. 그때는 오토로 돌리는 가게들이 많았죠. 오토돌리는 사장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오토돌리는 사장님이 거의 없어지죠. 오토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장은 출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수급만 하고 가끔 한 번씩 가서 관리만 하고 그냥 농사만 하고 그 정도지 실제 가게 영업에는 일을 안 하는 게 오토매장이에요. 근데 오토매장이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구조상 왜 그런지 보십시오. 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현황을 보시면 이게 역시나 2011년 잔호이긴 한데 보시면 외식업에서 이건 영세자양업으로 분류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으로 분류를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비슷해요. 외식업에서 매출의 기준으로 평균을 잡으면 대략 2억천이죠. 이게 네 만원이니까 만원 십만원 백만원 천만원 억 그러니까 2억천 2억 맞죠? 앞이랑 비슷하죠. 영세자양업이니까 1억 중반 전후 이거는 프랜차이즈의 일반 가맹으로 보니까 2억천 정도 외식업 기준 마찬가지예요. 월매출으로 잡으면 그냥 2천 정도 잡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식업에서 연매출 평균이 2억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6천이에요. 6천만원 6천만원 심각하죠? 그럼 왜 이 6천만원 이 시각? 소파님 그래도 6천만원 남으면 괜찮지 않나요? 영업이 이건 순이익은 아니니까 여기서 뗄 거 조금 더 떼니까 4천 4천 중반 후반 그 정도 되겠죠. 잘 하면 근데 단순히 그냥 5천 잡으면 되겠죠. 순이익을 근데 5천을 잡아도 문제가 뭐냐 저거 봐요. 이 통계예요. 연매출이 외식업 기준으로 2억천인데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6천 2백 잡고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통계가 나와있는 2011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종업원 수예요. 종업원 수에서 문제는 이거예요. 가족종사자가 1이 있죠. 가족종사자가 1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종사자가 2예요. 그러면 외식업의 평균 고용이 2.9예요. 그래서 외식업을 하면 연매출 2억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영세자영업 외식업 기준으로 연매출 2억일 때 대략 알바를 비롯해서 종업원 임금이 대략 200 중후반 지어짜면 한 100 중후반까지 파트타임으로 진짜 피크시간만 쓰면 100 중후반 정도까지 가능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외부종사가 평균 2명이기 때문에 지어짜도 한 200 중후반을 줘야 돼요. 이건 그냥 지어짜는 구조예요. 풀타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리는 거 아니에요. 피크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기본적으로 가족종사자가 한 명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가족종사자가 사장 한 명 제외하고 가족종사자인지 사장을 포함한 가족종사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장을 의미하는 가족종사자라고 봐봅시다. 그러면 종업원이 평균 2.9명 3명인데 2명은 직원이고 1명은 사장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예요? 결국은 자 이 매출이 2억이고 순이익이 6천대에서 문제는 한 명의 임금이 빠져야 되죠. 사장 한 명 가족 1인의 임금이 빠져야죠. 그럼 내 목을 4천 잡으면 내가 노동을 해서 가져가는 다른 일을 해도 뭐 사실은 내가 다른 걸 해도 사실은 뭐 3,4천원 쉽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사실상 사장이 나와도 저 가족종사자 한 명을 하면 사실상 안타깝지만 내가 그냥 일반 아무 일이나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익이 날 뿐이에요. 문제는 원래 이제 장사들이 이제 초기 장사 오픈빨이 있죠. 그러면 저게 이제 지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게 이전으로 가면 왜 그 5년 넘은 곳들이 많이 없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2년에서 3년 정도 차이에 수많은 가게들은 계속 생겨요. 그럼 내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오픈빨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죠. 하지만 결국 2년 3년 지나면 나와 경쟁하는 업체가 또 주변에 생기고 걔들은 또 오픈빨이 있어요. 그럼 나는 예전 가게고 걔들은 또 오픈빨로 빨아먹죠. 그럼 당연히 이런 평균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순이익이 내려가 버리면 결국은 그냥 한 명 고용한 자기 사장의 임금만 가져갈 뿐인 거예요. 남는 게 남는 게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굳이 종업원 쓰고 뭐 일하고 거기에서 신경 쓰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런 일 하지 않고 그냥 다른데 적당한 일 뭐 3,400짜리 일을 하는 게 차라리 좋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가 봤지만 한국이 2021년 말 기준으로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가 7,000개 브랜드 11,000개 가맹점이 27만개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수많은 가맹본부 7,000개 되는 본부와 브랜드가 11,000개 되니까 거기에서 악작같이 그냥 걔들이 또 내가 여기 심지어 우리는 일본보다 영토가 작잖아. 영토가 작고 국민들도 절반 이하야. 당연히 밀집되어 있는 국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맹본부와 브랜드 그리고 가맹점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나 치열하지. 반면 일본은 어때? 우리보다 땅이 넓고 인구가 두 배가 넘는데 프랜차이즈 수가 1,300개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7,000개요. 거의 프랜차이즈 체인 수가 우리가 일본의 5배가 넘는다니까 심지어 총점퍼수 저게 직영과 가맹점을 합한 거예요. 일본에서 근데 이게 19년 말 기준으로 262,000개야. 우리 21년 말 기준으로 27만개야. 거의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인구가 두 배에 영토가 넓으니까 경쟁이 훨씬 덜하죠. 당연히 가게를 내도 나와 유사한 업종이나 경쟁하는 가게들이 상대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좁게 나올 것이고 경쟁이 덜 치열하겠죠. 당연히 벌어가는 게 안정적이겠죠. 우리보다는. 반대로 우리는 작은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고 당연히 계속 경쟁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가게를 열어도 또 1년 2년 지나면 경쟁업체들이 또 나오고 개들이 나의 오픈바를 가져가고 그러면 나도 어느 몇 년 지나면 이제 10년 이상 버틴 게 고작 6% 그럼 나 역시도 대부분 평균 3.9년 정도니까 몇 년 지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적당한 걸 리금에 넘기거나 폐업을 하거나 망하거나 망하면 최악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21년 기준으로 봐도 일본에서 프랜차이즈의 가맹이 전체 한 25만개 브랜드는 체인은 한 1280개 오히려 줄었죠. 우리는 어떻다 7000개 가맹이 27만개 일본은 25만개 26만개에서 줄었네요. 팬데믹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 혹은 자영업을 하고 특히 영세 자영업 외식업 같은 걸 하는 건 4.3인 거예요. 물론 젊은 애들이 이제 나는 뭐 우동을 배우고 일본 요리 배우고 아니면 특별한 요리 배워서 내가 작게 해서 하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10년 넘은 게 고작 6%대 5년 넘은 것도 해서 27%대 이 정도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대략 한 27%니까 솔직히 얘기해만 거의 7알 정도는 7알 정도는 5년도 채우지 못하고 정리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권리금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권리금도 굉장히 낮아졌고 무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은 기본적으로 다른 소매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보다 외부 종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더 많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아무리 아껴도 저 비용을 아키려면 결국 자녀나 가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써버리면 우리가 지금 어떻죠? 최저임금이 거의 많은 직전이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부담이 좋나 되고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사장이 가져가는 비용은 배달알라바바 하는 것보다는 적게 가져가는 이들이 지금 길거리에 수투룩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폐업하면 돈도 안되고 권리금은 지금 없어졌고 접을 수도 없고 계속 하자니 정작 배달하는 사람보다 못버러 가는 이들이 지금 길거리에 수투룩하게 있어요. 생명을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미래는 없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계속 만기가 오면 돌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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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대출이 엄청나고 그게 계속 돌려막기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은 진짜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차라리 저 최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하려면 2, 3억 줘야 될까 하잖아요. 그 2, 3억 을 그냥 달러 바꿔서 QQQ 넣어놓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수익이 더 좋을 거예요. 테슬라나 TQQ 이런 건 겁이 난다면 그냥 QQQ 정도 아니면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거 나눠서 넣어놔도 되고 그게 훨씬 좋지. 미래가 있고 특히 그건 그냥 존버하고 그냥 현실에서 적당히 일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커지기 뻔한데 반대로 저 자영업 2, 3억 넣어놓고 그걸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나면 10개 중에 94개가 망해있고 10년, 2, 3억 걷힌 곳은 고작 6%다. 한국에서 자영업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자영업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그냥 프랜차이즈 본부만 돈 버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본부만 가맹 돌리면서 돈 버는 거지 절대 평범한 우리들은 못 봅니다. 감사합니다.